이비지마 자켓! 하하씨가 극찬을 했잖아요. 사실 이렇게 떨어져서 봤을 때는 그냥 레게를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데 하나라는 의구심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멀리서 봤을 때 진짜 좋아하는 거 맞죠? 이렇게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하하가 하루하루 늘어가는 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 이런 공연을 통해서 레게 페스티벌까지 하는 게 제일 높아요. 지한 씨 네 이렇게 하하 씨나 마른칠이고 송창희 씨 같은 분들이 TV에서 활발하게 하는 거 보면 어때요?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나중에 같이 나와서 뭘 했을 때 그림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림만 생각해도? 네, 그렇게 하고 있을 그런 상상은 술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, 너가 연기대상 때 나무조연상 후보가 쫙쫙 지나가서 얘가 됐어. 네가 그때 수상소감을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본 적 있어? 어, 있어. 그럼 해봐. 그러면 장난으로 하다가 진지해지는 거잖아. 지금 한번 해보죠. 그리어난 다음에 더 웃긴 거는 펑펑 울어요. 진짜 되게 감동적이고 개지현 씨가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뭐 영화 시사회장에서 무대 인사하는 게 빠르지 않겠냐. 맞아, 맞아. 근데 분명히 친구들 그 앞자리 다 앉아있을 거고 저의 부모님도 있을 거고 근데 말이 안 나올 거 같더라고요. 그때 동훈이랑 얘기하면서 아, 근데 나 진짜 말 못 할 거 같다. 완전 무대 인사할 거 같다. 눈물이 날 거 같대, 지금. 피지가 나와요. 얘가 워낙 동생을 많이 해서 얘 처음 공연할 때 저희가 다 같이 가셨어요. 친구들이 쫙 앉아있는데 얘가 이제 저 공연이 뭐였어요? 강철왕이라는 거예요. 강철왕. 강철왕. 우리 보고 딱 얘가 약간 친구들 오니까 힘을 더 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우리 친구들께 진짜 손잡고 받거든요. 되게 잔인하다. 앞에서 보고 있는데 보고 갔어 이러고. 그치?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. 맨 앞자리에서 못됐어. 그리고 나서 얘 장난기기보다는 장난으로 덮은 건데 사실은 되게 응원한 거죠. 그래서 대기실 가서 그 팜플렛에 제가 사인을 네. 처음에 쑥스러워하더니 되게 멋있게 쑥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도 너무 감동적인데 이 아이가 진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무대 인사라든지 조연상이라든지 레드카펫 받는 순간 정말 친구들은 막 으아악. 만약에 무슨 상이 됐든 상 받았어요. 네. 그 소감을 말하면 뭐 말할 거 같으세요? 생각할 때마다 좀 목이 메는데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다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름 부르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그럴 거 같아요. 땡큐라고. 어머니 내 얘기 무조건 할 거고. 네. 어떻습니까? 희망이 좀 보입니까? 한 6년 하니까? 나도 좀 이렇게 잘 되겠다는 희망이 보여요? 그런 희망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좋아서요.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그냥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무대에 설 수 있고 루iser 우리 사랑 쉐이이이이이 done 식을까 두렵소 지금 얘 얘 얘기 들으면요. 진짜 엉엉 진짜 엄마차자가 한 마리 보다 더 슬퍼요, 예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정말 맞화 이건 성공하면 꼭 교시 언니 토크쇼에서 아니면 땡큐 해서 아니 이름도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을 거 같아서 그래서 저 배우 꿈나무에게 박수를 한 번 어 그럴까요? 화이팅! 네, 화이팅 하셨습니다 저랑 배드 씬 한 번 해요 저는 대역이 따로 있어요 배드 씬한테 몸이 굉장히 예쁘신 분이거든요 식국은 많지 지금? 12시 넘어 편집해 집에 있는 걸 몇 개 집어왔는데 아 하나 씨가 가져온 거예요? 오우 핸들과 자메이카 아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관광버지 춤출게 어우 좋아 좋아 딱 됐네 4달씩 딱 맞지 아 싫어 싫어 제가 쓸게요 내 머리 안 들어간다는데 타인슬랩? 창이 형 발 몇이요? 75 형 이거 가지세요 야 선물 중점 인증샷 예쁘다 이거 지금 신어요 아 예쁘다 딱 맞네 이거는 갖고 올해서 갖고 왔는데 제 일부예요 이거는 자메이카 양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양말 라스타 제일 중요한 거는 자메이카에 안 감았다는 거 저거 좋아하는데 자메이카 교포 같은데 저것도 있죠 자메이카 교포 같은데 자메이카 교포 boobs 바로 ludzi